What is art? Why do you take pictures? Do you think photography can be art? 여기는 지금 런던이고요. 소니에서 매년 주최하는 SWPA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런던의 멋있는 영상미와 함께 SWPA 행사 내용을 제가 소개하는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갑시다. SWPA는 세상에서 가장 큰 포토가피 컴퓨터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찍은 영상과 2020년에 찍은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즐거웠습니다. 저는 계속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진... 이렇게 힘들어야 재미있고 또 결과물도 좋죠. 그래서 얼른 찍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사진을 시작할 때는 재밌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좋아하고 재밌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저의 인생의 행복관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중성, 대중성을 많이 외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름다운 일을 하셔서 저는 서로 있는 모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원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WPA. 그래서, 이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제 배송지, 제 배송지에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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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완전 정장으로 갈아입었고요. 그래서 행사 시작 전에 여기에 모여서 관계자분들이나 수상자분들 다 모여서 대화를 하거나 이러는데 그 가이로서는 좀 기가 많이 빨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있다가 이제 본 행사 시작하고 그 다음에 더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긴 기가 너무 빨려서 여기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제가 보여드리면서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I could see the pictures of the award-winning photographers here. Watching the works, it occurred to me that Can photography be art? Why do I take pictures? And... What is art? What is art? What is art? Photography is multifaceted. Tonight, we will celebrate photography that sheds light on some of the most important humanitarian and planetary stories of our time. But we will also celebrate photography that focuses on the everyday and invites us to reconsider the beauty in the mundane. All the award-winning artists had their own views of art and projected those values into their works. So, I've come to think again about why I take pictures and what kind of values I have in my work. Oh, I'm so excited. I've got a change in the model of art So, what if you were able to do... Do you know what? Do you like it? Do you feel interested? Do you feel good at the end of the world? Do you feel great at the end? Just like taking pictures... Do you feel like it? Do you feel like it's an artist? Do you feel like it's a really good, and then you feel like it's become a person And, I really like it's a good for the movie 사진에 대한 저의 뭔가 고정적이었던 생각 자체들이 깨지면서 좀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이 워드가 계속되었고 그 밤에 좋은 시간이었어요. 나의 원활영상에 대한 지방에 대한 진정한 시간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에서는 조금 이상 조금 더 이상. 그들은 특별한 것입니다. 나라, 꽃,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들은 왜 사진을 찍고 사진을 찍고 사진을 찍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세상은 아름다운 그리고 즐거운 내 사진을 찍고 와 너무 맨날 것 같아 여러분 행복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나 여행 진짜 너무 좋아하나봐 말도 안나봐 정말 내가 사랑하는 도시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진과 영상을 찍고 그냥 이거 자체가 진짜 행복 도파민 맥스거든요 지금 아 진짜 행복해서 미칠 것 같아요 지금 엄청나게 멋있는 영상과 사진들을 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얼른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뿐이고 와 나 진짜 카메라를 잡은 지 이제 5년이 돼가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설레고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고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다니면서 그냥 아름다운 것들 그런 것들을 카메라로 담고 그걸 사진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면서 계속해서 두바추 라이크를 외쳤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행사를 보고 뭐 사진에 대한 예술의 힘을 알고 그러면서 좀 저의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의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의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사진과 영상을 너무 좋아해요 계속해서 저는 사진과 영상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공유를 할 생각이면서 네 이번에 이제 SWP 행사를 알게 되면서 어 저도 이런 컴피티션에 한번 참여를 하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께 인정을 받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올해부터는 저도 사진을 엄청나게 열심히 찍고 그 다음에 좀 더 예술적인 사진들을 찍으면서 이런 컴피티션 같은 경우에도 참여를 하는 그런 작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앞으로 더 성숙하고 뭐 그런 예술적인 가치관을 가지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끝났고 제 인생의 모터점 두바추 라이크를 말하면서 이번 영상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멋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